안녕하세요. 위시캣의 이용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저희 위시캣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API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저희가 얘기하기 가장 좋은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위시캣의 데이터로 API가 아웃소싱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위시캣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IT 아웃소싱 시장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플랫폼입니다. 이미 많은 계약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4천 건이 넘는 계약이 체결이 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370건의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데이터로 API가 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좀 공감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웃소싱 시장에 연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IT 시장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변화하는 기업의 구조를 그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이 다운사이징을 거치고 있으면서 채용에 대한 고정비 지출을 부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기존 2, 3차 산업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기존 시장의 사업들은 사실 IT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채용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채용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수요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공급은 아직 한정적이고 그리고 뛰어난 개발자분들을 구하기에는 이 3차 산업의 선두주자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점들로 인해서 채용의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이는 이제 다른 형태의 해결책을 찾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아웃소싱이 이 IT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IT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그 시장이 증명되는 것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넘어오면 아웃소싱 시장에서 API가 어떤 의미를 좀 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API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미래를 좀 갖게 될지를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API를 처음 생각을 하면 뭐 팀앱의 팀앱 API나 웨더 API처럼 훌륭한 API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개발팀에서 개발 완료됐다고 해서 던져줬는데 써보니까 오류가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AP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웃소싱 시장에서는 API가 하나의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웃소싱이라는 의미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기준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의 아웃소싱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턴키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턴키란 이제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방식들인데요. 턴키가 시장의 기준이 된 데 있어서는 굉장히 초기의 아웃소싱 시장에서 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턴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제 턴키가 아웃소싱 시장에서 좀 비주류가 되어가고 그런 다른 형태의 아웃소싱 구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유들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이 일부만 참여한 경우도 있고 내부에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미 아웃소싱을 해봤고 아웃소싱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서 일부분만 수정을 하려고 하십니다. 내부 개발팀이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이걸 진행하는 데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아웃소싱은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아웃소싱은 좀 더 핵심과 조금 떨어진 그럼에도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 IT 기술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API가 이 시장의 어떤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턴키가 사라진 아웃소싱 시장에서는 이제 백엔드 시스템은 내부에서 개발을 하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아웃소싱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방식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AI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서 이제 일부 AI 전용 API 서버를 구축하는 것을 의뢰하고 자기네 시스템에서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의 변화 중에서도 그러한 변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 세 가지를 좀 뽑아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유저 환경과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발전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IT 기술들의 등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 이유가 되는지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해주신 기업분인데요. 총 11번의 계약을 안드로이드랑 iOS 개발에만 진행을 하셨고요.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아웃소싱에 투자하면서 자체적인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자체 인력은 내부 PC 웹의 기술의 어떤 서비스의 기능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된 기능은 바로 아웃소싱으로 앱에 붙이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기능 추가, 검증, 아웃소싱, 다시 기능 추가 이 프로세스를 거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API로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아웃소싱 할 때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API가 잘 작동하는지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새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가 완수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API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적이나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내부 인력들이 모든 유저 환경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어떤 자본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사실 인력적인 한계로 인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거에 맞춰서 중요하지 않은 영역들은 조금씩 아웃소싱으로 해결을 하는 과정이고요.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들은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PI를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검증은 내부적으로 완료를 하고 API를 그대로 아웃소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례입니다. 지금 프론트엔드 계약을 총 12개를 진행을 하셨고요. 총 400페이지가 넘는 화면본을 4달 동안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단순히 퍼블리싱, 스크립트 작업까지만 진행하신 게 아니라 바인딩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셨고요. 저희가 알 때는 인력은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지 그리고 의뢰자분들의 평가도 좋은데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까라고 보았을 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리액트.js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자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셨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프로젝트들만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REST API로 백엔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들을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실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기존에 개발해야 했던 반복적인 그리고 중복되는 요소들을 잡는 이런 작업들은 거의 다 진행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API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정도의 작업만 진행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퍼블리싱, 스크립트, 바인딩의 과정을 거치는 웹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동일한 라이브러리 안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서로 상호간에 바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발전을 하면서 재사용성이라는 화두를 프론트엔드에서도 다루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퍼블리싱이랑 바인딩으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고 역할을 어디서 수행해야 될지도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점점 제거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REST API를 사용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SOAP나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프레임워크들의 특성상 REST가 더 선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REST가 대부분의 API에서 중요한 키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모바일 쿠폰 발행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의뢰기업입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로 비트코인을 자사의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내부의 개발 인력이 8명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아웃소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경우고요. 내부 인력을 세 달이나 쓰기에는 사실 코어한 기능은 아닌데 그럼에도 유저들의 일부의 요청이 있어서 이걸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미 경험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던 작업자와 같이 계약을 진행을 하고 사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개발된 건지 남의 코드 가져다 쓴 건 아닌지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는데 이분들은 내부에서 어차피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API가 작동하는지만 테스트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QC나 QA라고 부르던 프로세스들이 단순히 API 테스트로 마무리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한 코어 기술의 등장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서로 모르는 분야에서 발전함에 따라 내부 개발팀이나 담당자가 검증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에서 시금치는 한근에 400g인데 소고기는 한근에 600g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일반 쇼핑몰 개발자나 ERP 개발자가 만들게 되면 시금치도 같은 600g으로 처리를 할 확률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모르는 분야 내부에서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API가 대체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ERP를 구축을 하더라도 API를 사전에 검증을 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만 보면 사실 내부에서는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완료로 인식을 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형태가 턴키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저 환경을 갖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코어한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API가 프로젝트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되어야 될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금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비즈니스 로직과 맵핑될 수 있다는 점은 비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들로 인해서 빠르게 API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준이 되어버린 이후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QA 과정들에 대한 결과문서가 API 테스트 결과로 대체되기도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가 API 문서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 가령 스토리보드에 어떤 API를 호출해야 되는지를 명시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변화들을 보고 앞으로 API가 점점 더 시장에서 확산되면 더 큰 변화를 이룰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API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웹 개발 방식이 API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API가 자체적인 서비스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렐러나 구글의 캘린더처럼 서비스와 API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서비스로서의 API가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마켓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API 스토어 같은 단순히 API를 파는 그런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API를 관리하기에 그리고 개발하기에 좀 더 편리한 구조로 맞춰주는 플랫폼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환경들이 오픈 API로 조금씩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개발자들이 주도해온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는 오픈 API로 조금 더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부분들은 API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직도 API가 아웃소싱 시장에서 기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클라이언트 개발을 진행하는 건인데요. 개발자는 이제 레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바로 계약을 착수했습니다. 근데 막상 API 샘플이 아니라 API를 보니까 레스트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API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API를 이거 그대로 쓰면 계약 기간 못 맞춘다. 근데 반대로 의뢰자는 이미 안드로이드가 런칭되어 있어서 API를 바꿀 수는 없다. 내부 인력이 너무 바쁘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API가 이중화되어서 의미가 쓰이고 있는 것들로 보고 있는데요. API라고 하면 레스트라고 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의 경우도 계십니다. 아직도 API의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모바일 웹과 앱을 의뢰하는 분이 계셨고요. 레스트 API로 잘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 이제 앱에도 모바일도 진출을 하려고 기존 PC 웹에서 모바일로 확장을 했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런칭 시점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런칭을 하고 나서 오류가 폭발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휴대폰 번호가 저장돼야 되는 공간에 특수기호나 문자들이 저장이 됐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 처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기존에 백엔드에서 내려주던 오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프론트엔드 환경에서 유저에게 알려주는 오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런칭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견된 문제인데요. API를 통해서 잘 개발을 마무리했고 이제 런칭하고 나서 서비스 사용량도 늘기 시작했는데 의뢰자는 회원 수가 늘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개발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유지보수 업체를 찾아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API가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같이 호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API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보안이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인증, 세션의 유지를 보안으로 같이 처리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백엔드와 프런트엔드가 상호 협의된 보안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논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서로 API의 정의가 다르고 서로 책임지지 않는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문제는 서로 다른 API에 대한 생각 그리고 API를 활용할 때 개발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기업마다 다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API는 이제 표준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REST라는 표준이 이미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 표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표준 자체가 저희가 실무에서 적용하기에 좀 빡빡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화두를 저희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제 지금까지의 아웃소싱 시장에서 API의 의미와 문제들을 봤고 이제 앞으로 API가 어떤 이제 미래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표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REST에 이미 있는 규칙들 중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SOAP라고 부르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API들이 기업마다 구조마다 너무 다른 상황인 것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포럼에서 진행되었던 REST의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하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API의 이제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REST는 REST 안에서의 나름의 규칙을 준수하되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너무 지키기 어려운 유니폼 인터페이스 같은 제약 조건들은 조금씩 완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SOAP 같은 기존의 API들은 우리가 어떤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개발하는 원칙을 좀 논의해봐야 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기업이 표준의 재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API가 확장될수록 그 틈에서 최초의 표준 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추후에 개발이나 IT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API가 서비스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이 없이 서로 다른 구조로 API가 개발될 때마다 그걸 사용하려는 개발자들은 서로 다른 레퍼를 개발해야 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빠르게 기업들이 표준 재정에 참여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인프라와 플랫폼을 API로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K의 웨더 A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업체도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제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프라를 확보하고 그걸 이제 AP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API가 확장되면서 단순히 문자나 이메일에 사용하던 API가 AI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기술들에도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왓슨처럼 API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가 있듯이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이제 학습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PI가 많은 개발 과정을 대체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내부에 있던 인력들은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코어는 아니지만 어려운 기술의 개발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고 좀 더 여러 가지 기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AI도 다루고 블록체인도 다루고 클라우드 시스템도 다루는 어떤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내부의 개발자가 될 거고요. 아웃소싱이 확장되면서 점진적으로 스페셜리스트라는 점점 코어한 기술의 능력치를 갖춘 분들이 이제 두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서비스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단순히 IT 시장이 아니라 기존 2, 3차 산업들이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금치 같이 우리가 모르는 용어나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나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두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미래를 좀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API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고 표준 제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사용 방법이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PI로 대부분의 이제 통신이나 개발 방식은 해결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게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표준이 API에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당장 그 표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좀 반영된 표준이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다가오는 시장에서는 API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API를 쓸 때 우리가 어떤 개발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 개발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처럼 API가 논의되는 자리가 점점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API 기준이나 아니면 API를 활용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시켓도 그 자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API의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담당한 위시켓 이용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상화폐 결제 API 좋은 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API를 추천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에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글을 올려오시면 어디가 많이 쓰이고 어디가 괜찮은지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결제도 API 호출이 저희 서버에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저 클라이언트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많이 대체가 돼서 개발하시는 데도 많이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개발자 능력 검증이 아웃소싱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지금 검증을 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의뢰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저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평가 부분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미 한 번이라도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른 의뢰자분들이 이분과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그리고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어떤 기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경험상 평가가 좋은 분들은 계약도 잘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가장 중요한 검증 요소로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런 아까 같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랑 의뢰자분이 이제 싸우셔서 이제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분 쪽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의뢰자분들이 대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율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저희 비용을 집행을 해서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위시켓에 이용길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